야, 또 출발해보자. 어디 가시죠? 산의 발. 저 모습을. 너무 귀여워. 텃밭. 텃밭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텃밭을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견공 티를 주로 입고 있는데. 견공 티. 오늘 같은 날이랑 노목을 앙창 다 심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앙창 다 심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뭐야? 어머. 칠의 옷이요? 진짜? 그냥 밭이 있어요? 너무 멋있게 사신다. 바로 앞에 밭이 있네요. 우와. 닭도 끼우세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아, 좋다. 다. 적한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아, 편사장. 편사장? 아이고, 오랜만에 세. 우리 동네 저 통장님이셔 통장. 아이고, 우리 동네 통장님이신데. 나하고 동갑이어서 우리 친구예요, 친구. 아이고. 아이고, 다루야. 다루야. 아이고. 아이고, 이제 너무. 꼬들을 너무 심하게 흘린다. 심하게 흘린다. 너무 진짜. 너무 진짜 너 기가 넘친다. 환장은 다. 나도 우리 동네 갔다. 아우, 다뤄봐. 저런. 아우, 저런 인마 떠날 수가 있나. 지금 촬영 중이라니까. 지금 촬영 중이라니까. 나는 진짜. 아이고, 예뻐.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구나. 티셔츠에다 저렇게. 애들 그림까지 얘기할 정도로. 가자. 가자. 빨리 봐. 이 몸을 너무 잘 따라요. 들어가. 여기 봐. 거울이랑 사이에다. その 초장에 가슴이 엘리지 одну.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엘리지 않려?